마트에 가면 완숙토마토도 있고 자 완숙토마토입니다. 오늘 완숙토마토 행사하고 있죠. 하루에 오늘 1만원씩 한 상자 5kg 한 상자에 1만원씩 이구요. 잘 익었습니다. 토마토가 5kg 한 상자에 1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. 많이 갖고 왔어요. 행사하려고 토마토가 1만원씩 조금씩 가져가시는 것을 위해서 수분했습니다. 테니스 공모 하나 사이즈로 6개 남았구요. 완숙토마토 잘 익은 세계 숙대푸드 건강에 좋고 면역력도 좋은 토마토가 오늘 한 봉지 3,500원 3,500원씩 3,500원씩 차일도마토도 갑니다. 강원도 차일도마토 한 봉지에 5,000원이구요. 싱싱한 토마토. 이 토마토는 초록색 이렇게 되어있는 것도 하루면 다 빨개집니다. 하루는 빨개지기 때문에 싱싱한 토마토. 유통구조가 있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인구가 있어요. 따죠. 그렇게 해서 익혀서 먹는. 테니스 공모다 큰 사이즈. 완숙토마토는 조금 크네요. 6개 남았습니다. 카acağ här. 쌀토마토가 5천원 5천원 5천원